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내놨던 파리 대책이라는 역대 최고 강도급의 부동산 규제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도 꼭지를 잠그는 격이기 때문에 절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의 월간 주택가격은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9월 들어 0.07% 오르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급기야 올해 2월에는 1% 가깝게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규제를 비웃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승세를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땜줄 대책을 내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을 발표한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쯤에는 파리 대책 후속 조치라는 이름의 대책을 내놓더니 10월 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인 11월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더니 12월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라야 비로소 시장의 직격탄을 날린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대책이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지난 1년간 시장 움직임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돈줄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을 보여집니다. 장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수요를 좀 조이기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고 DSR 비율을 일단 현재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규제 비율을 더 낮춘다는 게 중장기적인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한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종업부동산세도 너무 약하고 타이밍도 놓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세율이 많아야 0.5%포인트 정도가 오르는 셈이어서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거나 아니면 수백억 원대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집을 팔아야 할 만큼 큰 부담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종부세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제시했던 강화안을 또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개정안을 또 만들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제출받아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금 손보고 수정하고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주택 세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율을 특히 높이거나 아니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전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전 대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8개 지역의 신규 택지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유유지를 활용한 공공인대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 예정인 수도권 신규 택지 규모는 542만 제곱미터입니다. 물색 중인 후보지는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모두 8곳입니다. 공급 예정 물량은 안산 지역이 1만 6천여 채, 과천이 7천 채, 광명이 4천9백여 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의왕과 성남도 3천 채로 모두 3만 9천여 가구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유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후보지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휴부지와 광운대역 등 철도 유휴부지 50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영종률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제도 자체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져 봤자 그 새로 공급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릴 뿐 문제의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급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지 전체 공급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공급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지는 효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절대사주의 숫자만 늘여서는 다주택자만 늘어납니다. 이제까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택 20만 호 짓기, 100만 호 임대주택 공급 이런 대형 공급 계획들을 계속해서 내놨지만 결국 서울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이미 포화된 그 서울 땅에서 수요를 줄이든 아니면 그곳의 공급을 늘리든 이런 식의 대책을 취해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그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수요 차단이라는 투기 억제책도 좋지만 결국은 시장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포함한 투자 자금의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해야 할 텐데 세금이나 대출 억제로는 이 투기 수요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에 풀려있는 갈 곳 잃은 투자 자금만 1,10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을 조여봤자 이미 풀려있는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아요. 통화를 조절하지 않고 세금 가지고 대출 가지고 규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플라에 대비해 가지고 실물 자산을 가지겠다. 그게 부동산을 본 거죠. 여기에 서울은 워낙 인프라 집중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투기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결국 부동산 투기에 몰려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잘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서울의 지나치게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